2022 인기 가수 대상 가수 강진아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2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13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2020년 8월 3일 차단법인 전국트로 모든 에너스 아멘